오늘 해볼 게임 하데스2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삼지창입니다 일단 은 먼저 최강을 하고 공격이 적에게 적중하면 물보라를 일으켜 다른 적을 밀쳐냅니다 기술이 적중하면 물보라를 일으켜 다른 적을 밀쳐냅니다 와 잠깐만 공격 범위가 겁나 넓은데 바뀐건 없네 파도가 범위가 엄청 넓은데 이게 넋이 지금 30개 있네 와 삼십창 이게 은혜고 이게 은혜 강화인데 은혜 하나 더 먹어볼게요 들주하다 적과 충돌하면 만화 오를 소모에 피해를 주고 1천입니다 처음 피해를 주는 저 근처에 물폭발을 일으키면 이거 있죠 넋 하나 더해서 최대치 한번 높여 볼게요 가라 이건 대충 어떤 느낌일까 요런느낌 이거 하나 하고 먹어주고 어 만화랑 거기중에서 나는 최대치를 카아났네 얼음을 받을 수 있도록 밀쳐냈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고 보스전인가? 불표신 뭐지? 자식이 마무리 음광선 일단 파밍하고 불의 여시? 자 은의 한계를 잃습니다. 파도일격? 와 일반공격 또는 일반기술로 피해를 주면 많아예고 질주중? 어 이게 낫겠다 너는 나이 망석이 더 있나 없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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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수락 피해 생성 질주 중 용오름을 일으킵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남습니다. 기솔이 추가 피해를 주고 적을 동결 이거 한번 해볼까? 오 마력이 추가되네 뼈 뼈도 필요하긴 한데 뼈 한번 가보자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야 50개나 줘 지금 시작합니다. 됐다. 수락 마법이 적을 실명시키며 살아기 전에 피해를 막기 전까지 추가 피해를 줍니다. 돈은 굳이 필요없으니까 마나를 늘리자. 어차피 상인 없거든. 최대 마력 증가 은혜 광화 한번 시켜주고 이걸로 아닌가? 괜찮다. 가봅시다. 이거 좀 빡세다 있네. 초콜릿으로 성장한 물을 비춰주는 것 같다. 진심으로 가고 싶다. 이걸로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도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녀가 지혜지 못하게 됐다. 그녀가 지혜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지혜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지혜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야야 겁나 길어 아 뭐야 스승님이야 아 오 오 와 분신술 분신술 아 진짜 저거 어떻게 해 아 저 분신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를 치면 되는 건가 오 뭐야 과거다 3 2 1 아 아 아 어두운 프린세스는 그녀의 죽음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지금도 자고 있네 어 여기 뭐있다 내 모든 몸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야 어떻게 알고 있었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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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 요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디 갔어? 오우우우우 안녕, 쉐이브. 이곳에 해가디가 있었나? 아, 그녀가 안 봤어, 하? 하...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아, 너무 지적해 다가가가, 왓아! 내가 타이네네스! 너는 내가 불구하고 있어 어디 갔을까? 어? 여기서 들겠다 여전히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and I sha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prepare you so that you may succeed where I failed if not for your family's sake then for your birthright as the princess of the underworld what do you mean you've failed you try to be chronos yourself he hurt you concern yourself 그녀를 제한하고 이다. 그녀를 그녀를 동생과 경험을 안정냅니다.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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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으로 사로잡히게. 그녀를 그녀를 사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이달은 아주 너무 어려워. 저녁으로, 그녀를 이하여 그녀를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말하니까요... 그녀를 그녀를... forces의 forcé who don't you pay any to what's been happening out there the rise of the Titan of Time the siege of olympus nope can't say any of that rings a bell olympus that's where your family members you don't like live right 이제 돌아왔다 뭐야 스승님이 사라졌다 이거 하나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다 일단 상인을 다시 상인의 재화 소환 시약을 감지합니다 자 한 번 더 시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인하고 한 번 대화해 볼게요 거래 이 뼈 같은 게 그건가 보다 약간 돈 같은 느낌 시행해 보겠습니다 너희들끼리 welcome here and safe. I wondered why Hecate took off all of a sudden. It was just to get in your way. Send you crying home. Guess she doesn't want you to succeed. She expects me to be prepared for whatever lies ahead. You're such a pushover sometimes. The crossroads. That haven hidden twixt the surface and the underworld conceals those still loyal to Lord Hades. Rightful ruler of the dead. Together we'll root in my father's realm. We've multiple reports the armies of Kronos amassing on the surface up there. And not yet caught wind of your efforts. At least you aren't contending with them, aye? My route through the underworld is fraught in its own right. But yes, it's comforting to know that army of traitors remains ignorant of me. There's not a downward route that's more discreet. There's a lot of traitors in the woods. They've never loved for Kronos either at least. They've never loved for Kronos either at least. I'll get past them. What is this? Hail shades. Our fight is just getting started. Laid by Leung Pig I can get rid of hypnosis. Here we go. I can do this. Oh, a few are ready. Naim Pig A few areиходs. To through the left, the enemy had no hope. Do you see a human-like También orümüzdono I don't know it. 이제는 쟤를 좀 많이 모아야겠다 오 잠에 싼거만 하나 만들 수 있다 일단 얘 먼저 하나 만들게요 자매 쌍점 오케이 아 아 마력은 다음 장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채워지네 이게 대시고 아 이렇게 부메랑처럼 했다 오는 거고 이렇게 날리는 거고 여기 구속 펑 이렇게 하고 한번 써보러 가봅시다 하트 인장 아 이것도 그거였어 누구였어 근처 적이 약화됩니다 약화된 적이 근처에 있을 때 만화를 회복합니다 주는 피해 30% 이상 와 나쁘지 않은데 4초 동안 지속되니까 공격력을 그냥 올리자 공격력이 오 뭐야 오 뭐야 오야 하트가 막 보이네 오 오 근데 공격력이 생각보다 빠르다 오 다행히 어디에 갈 것이다 여기로 가자 아, 이건 맞아? 일단 끝내. 방어막 생성 기술이 추가 피해를 주고 적을 동결 방어막 좀 얻고 가자 아 잠깐만 넉대 해골? 사냥개시? 누구야 너? 오 얘 왜이렇게 쎄? 누구야? 잘했다고? 누가 화살을 잡고 쏜다 누구지? 뭐야 적이 아니네? 아르테미스? 오 뭐야 오 뭐야 이걸 준다고? 주기적으로 물작이 적에게 표식을 남깁니다 대상이 치명타를 당하면 반복됩니다 마법 피해를 받는 적에게 꿰뚫는 화살이 날아갑니다 돌진 후 2초동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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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피하고 아 이거구나 표정 치명타운 들어간거 같은데 너 뭐 날릴거지 그럴 줄 알았다 없애주고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다시 움직일때까지 급속으로 회복합니다 공격에 추가 피해를 주지만 마나 제가 플러스 10을 소모합니다 어 일단 얘 해보자 아 또 너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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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고 수락 호세이도 호세이도 적을 무기로 타격시 홍백방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오 마법이 거센 불뽀라를 일으켜 전망의 적을 때립니다 아 요렇게 악향을 깔고 들어가기만 해도 요정도 데미지가 들어가는거야? 괜찮은데? 빨고 파괴 시켜준 다음은 마무리하고 아아 잘못됐다 마지막 하고 강화 표적 표적 잡고 표적 아아 잘못했다 와 잘못했다 됐다 은혜가 물보라 피해진가? 근거리 피해진가? 일단 근거리를 많이 쓰니까 여기로 가자 설득 아이콘으로 아 한번 봐 이거를 길게 누르래? 뭐 보여주지도 않았잖아 뭘 보여줘 어이가 없네 어 어 지금은 이빨 이거를 모아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체력 좀 늘리자 체력 좀 늘리자 체력 좀 늘리자 최대 체력 최대 체력 어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였는데? 마법 깔고 피하고 수압하고 피하고 파도 일으킨 다음에 아 망치 무기강화 공격으로 배후타격시 150피해 기술이 피해를 15% 주고 두번까지 튕깁니다 아 아 방어도 50 오오 야 이거 좋다 강화 얘로 간다 기술 근거리 페이지 2 2 5 3 4 5 6 6 7 5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있습니다. 크로노슛이... 나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멜리노엘. 하지만 당신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다. I have to be more than tha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와 어어 아 아 아 저주마단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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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뭐야 프린세스의 모이로스. 헤미세리의 3세인의 사도자. 그래서, 내 아들이 내가 처음부터 듣고 있어. 내가 찾았다. 왜냐하면, 네가 사은 것에 대해 생각했다. 어디에가 가지든, 어디에가 있다면, 하면, 어디에다 찾아라. 나는 안정적이든 다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물 받은 운명적 목록? 오늘 이렇게 하드스트 2 마치도록 할게요 참고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